킬디니 안녕하세요. 비스트 장현승입니다. 첫 번째 솔로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일단 앨범은 총 6곡 트랙으로 구성된 미니앨범이고요. 여기 코너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면 벗어봐라 이거 정면이지 않아도 돼 비스트에서는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과 또 모습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냥 태어버려 너의 아들 사랑할라 이 사랑 요정들 중에 난 널 잃게 미도가 있어요 저 또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앨범이라서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날래 뛰어날래 나를 주고 싶어 나보다 빨리 전화 받을게 나는 말자 내가 한 번 미미를 사망한 네가 더 본 걸 안아줬어 너의 오늘 밤 또 몰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왠지 머리 조금만 알 수 있어 핸드폰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 그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너와 함께면 이 캔들고 소머치 배는 개화는 울었지만 난 널 위해 배려 없지만 난 널 위해 한때 새벽 we can do it in the car 끝날 때까지 새벽 말해 웬 말을 못해 울어 선생님 거기 잠깐 앉아볼래? 여기요? 아니 아니 꿈꾸고 있어 왜 지금 보여줘 왜 지금 보여줘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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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까지 저희 자켓 촬영 현장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할 활동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